오늘 은혜받고 성취한 하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찾으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이란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장은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복음의 참 진리만은 교묘하게 가린 채 비록 율법의 열매는 맺고 있지만 복음이 없는 틀린 열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본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가진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리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말 그 속에 행복과 평안에 대한 목마름은 점점 더 심해져만 수 밖에 없고 뿌리를 잃어버린 나무가 점점 메말라 갈 수 밖에 없듯이 그렇게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 현장의 실상이자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암호스서의 배경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암호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함 2세의 시대인데 그때 그는 굉장히 뛰어난 국가의 경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불을 이룩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되었던 그래서 평가하기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이자 명실상부한 최고의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은 그 일시적인 부감과 번영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여호와 신앙이라는 굉장히 진실되고 순수한 유일성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타락 가운데 물들어버렸던 것이 또 그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암호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공의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암호스 선지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최고의 번영기,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영적 본질이 없이 그것을 잃어버리니 뿌리가 뽑히고 메말라가게 되어지고 멸망당하며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암호스 8장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암호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그들이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아니다 무엇이 없어서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그리고 이 시대와 세상을 그렇게 메말라가 있는 채로 내버려 두시고 그저 심판과 멸망 앞에 있도록 그냥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범죄한 인류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의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또한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건지십니까? 바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온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와 세대가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비밀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시는 가운데 그 예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이자 그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전도자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찾으면 살리라입니다 암모스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맺어진 선민의 관계였던 그 이스라엘이 그의 자녀로서 보호를 받던 그 귀한 신분에서 그 모든 지위와 자격을 박탈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맨 땅 위에 내동댕이 처진 여인처럼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종로를 타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제부터 그 이유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인류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제부터 보면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난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냐 그들의 목구멍으로는 열린 무덤으로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 있다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며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맞이하고 오늘도 맞닥뜨리게 될 그 창세기 3장 현장을 보면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현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매체를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항상 그 앞에 그려지는 모습은 끝없는 경쟁 가운데 서로를 속이는 모습들 계속 보여지게 되고요 비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또 실제로 서로를 돋보이고 드러내는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상처내서 피 흘리게 만들까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목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파멸과 비참함만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요 그럼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 현장만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른들의 현장보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하지 결코 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의 아이들을 보면 분명한 이유도 없고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도 모르고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시간과 노력이 과연 분명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세상에 가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살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은 미래 가운데 그 불투명함 속에서 성적 그 1점, 1점에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 굉장히 초저함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 자신을 감내하고 있는 모습이 실제 청소년의 삶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의 SNS를 보면 해시태그란 걸 볼 수 있는데 어떤 해시태그를 찾아볼 수 있느냐 우울한 계정이란 뜻의 우울개라는 해시태그를 답니다 그걸 달고 무엇을 올리냐면 나의 오늘 하루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의 오늘 하루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그 글을 올리고 우울개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거죠 그걸 통해 그걸 검색하면 쭉 게시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해 주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서로를 푹 두다 주는 우울한 마음들을 계속 표현해 주고 서로 우울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개뿐만이 아니라 자살개, 자해개 이런 것들에 해시태그를 달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를 보며 위안을 얻는 그런 모습인 거죠 무기력하고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라도 해서 어딘가에 좀 털어놓고 싶고 좀 숨이라도 좀 쉬고 싶고 그런데 정확한 답이 없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살 시도하는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아이들이 과연 저나 여기 앉아계신 어른들이 그 어릴 때처럼 풍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발전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덜 배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오직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성령은 분명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영적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는 그리스오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된 소식,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토록 안타깝고 비참한 삶을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와 세상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류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부르심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지난 6월 28일 주일 강단 결론 때 미국의 타임엑스 시계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갑니다 라고요 네,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정부의 어떠한 조치 때문에 신앙의 활동을 하는 것이 비록 많이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혹여나 지금 이 시대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말을 듣고 있고 어떠한 시선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가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이 카톡이든 전화든 SNS든 무엇이든 우리는 전달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하면 산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는 산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는 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처럼 와서 크리스토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너희는 산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토는 우리 인생에 그리고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다 이것을 그저 믿기만 하면 산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내 우리가 만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주의의 스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리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의 궁극적인 대상은 물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여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권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즉 부신자를 향한 권유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권유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구하다 또는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행위가 바로 너희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행위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하늘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우리가 부신자들에게 말한 창조 원리가 그저 부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매일 적용해야 되는 영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하늘에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랩너트들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은 여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비밀을 항상 누리고 있었고요 추리국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교제의 상태를 늘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으며 그렇게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0편에 나타나는 수많은 찬양의 고백들을 통해서 자신의 하루에 모든 일과 사건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모든 감정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사모하여 그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날마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며 더 나아가 해답 없어 황폐해져 있는 현장과 많은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 서미스로 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성경 속 랩런트들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찾음으로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어쩌면 하루에 5분만이다라고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날에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만남과 사건 그 가운데 들었던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로 털어놓고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나의 하루를 재해석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심령에 주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큰 위로와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하루를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가운데 또 새롭게 시작되는 나의 하루를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무엇을 고백할까요? 성삼이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예수가 그리스의 심을 고백하시며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입술을 통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마땅히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고백하시고 나의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복음과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사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세상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모두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메시지로 요약되어지는 암호수서는 그저 단순히 심판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으로 끝을 내고 계십니다 암호수서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코로나19라는 시간표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지거나 훈련을 받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많은 것이 바뀌게 되어졌고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얼어붙어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어느 또 많은 부분들이 허물어져 있고 또 어느새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채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리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무너진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에 그리고 내 주위에 이 삶이 무너져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고 황폐해져 있는 저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하하셔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라고요 그 일에 누구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